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각파이프 조인트 75mm O형 베이스판 조인트입니다. 각파이프 조인트는 용접을 할 필요가 없이 파이프를 끼워가지고 앙카랑 피스만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제품이구요. 오늘은 고객님께서 75mm O형 조인트 10개를 주문을 주셨는데요. 출고 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건 75mm입니다. 여기 앙카, 여기에 피스 박아도 되고 보면 75mm 각관 이거 아줌마들이 해도 되겠다. 멘트가 지금 또 까먹었잖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일단 각관 75mm ET짜리 제품을 먼저 바닥에다가 여기다 고정을 한 상태에서 조인트를 파이프를 집어넣고 피스, 철판 피스를 이용해서 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울타리나 기둥 설치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칵 조인트를 고정 후에 파이프를 집어넣고 피스, 체결, 양쪽으로 체결을 하게 되면 아주 튼튼하겠죠. 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제 제품입니다. 끝! 끝! 끝!